시즌 2는 처절해요. 정말 저도 시나리오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허를 찔렸는데 시즌 2에서는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시작인 것 같아요. 일단 여전히 빠르고요. 아마 충격적이실 겁니다. 전투 직전에 1부가 끝났고 2부가 그 이후에 새로이 확장된 새로이 탄생된 이야기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빗줄, 활동까지 다 포함한 피가 여러 가지 복수나 다툼, 재우취 살기 위해서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는 그런 것들이 피라는 단어 하나에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태어날 왕제하기 싫마하지 않을 것이다. 상주에서 또 다른 어떤 장애를 뚫고 다시 집인 한양성, 봉궐로 돌아오는 더 단단해졌고요. 진정한 왕, 백성을 위한 왕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 시즌 2에서 이제 명확하게 그려진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역병이 퍼진다면 그 계급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환란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걸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왕세자로서의 해야 할 일로 규결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공주니까 역병에서 백성들을 구할 것입니다.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한 치의 흔들리는 데 없는 멋있는 캐릭터 같아요. 끔찍한 일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창과 함께 풍으로 함께 가는 그 누구보다 추격에 자신 있습니다. 명작해 주십시오. 가장 현명한 선택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오히려. 어떤 악행도 서슴치 않는 정당성을 가지고 제 신념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무서운 인물이죠. 금부리들 뽑아라! 창은 어떻게 하고의 다른 어떤 이야기를 재배를 끼시고 계세요.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모두가 절망감에 빠져있을 때 주인공이 창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벌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정되지 않는 시간에 예정되지 않는 시간에 느닷없이 몰려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쓰나미와 형태처럼 끊임없이 몰려오는 좀비들이 엄청난 힘을 압도적인 힘을 갖고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면서 인간들에게 접근한다. 배우들이 배우들이 자기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싸우고 있는 다른 배우들하고도 동시에 다 잘해야 되는 컨셉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쉽지는 않았죠.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요소를 뽑아낼 수 있는 재미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좋은 작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작품을 찾아뵙겠습니다.